하.. 그래도 병살 반 채웠다. 아 50% 남았어. 미친 거 같아. 아군 거구나? 떼가리 샷. 4명이요? 4명은 저 언덕에 미친. 아 너무 멀어. 아 이거 뭐야? 왜 내가 처음 왔냐? 올해 윙에 죽었다. 그분은 저나. 어디 갈까? 이제 바다 돌고 있다. 안 끝났잖아. 그러하다. 아 먹어. 딱 딴건데 뒤에서는 지금 까투리가 날라오는데. 개로할 동안에 이 파동تم트레임을 더 Crossing 위에 geology handle. 힘을 합쳐 싸우면 무엇도 막을 수 없지 적을 박살낼 시간이다 가라 윌리님 병살 고고 병살 고고라 개피를 내가 먹었어 마치 예전에 나를 보는 듯하군 랩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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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또야? 또야? 파수병 개피인데 잘가 또 이겼다 안 돼! 정거였구나 아 잡은 줄 알았는데 순간 딴 놈이 잡혔네 이런 파수병은 잘 끊었는데 뒤에서 오고 있었네 이겼다 방금 적군이 황금총 썼나? 탕 타다 탕 탕 했는데 아무도 안 잡힘 많이 급했나보네 어 그랬나보네 자막 조긋 랩띠 수고하자 아 도와주 수고하자 도와주 랩 흐으.. 빠릅 5분밖에 안 남았다 야 너 가만히 있으면 DS 백 트럴한테 죽어 2분 veces 탕! 탕! 이러면서 나랑 윌리 님이 둘 다 머리따 뭐야? 어우.. 뭐야? 흑스탄? 뭐야? 뭐야? 대장감 방해꾼 있었는데 사라졌어 딱.. 보호막 딱 까서 어? 때려야지? 한데 사라지 아.. 내 방치샷 안 돼! 안 돼! 너무 무리했다 아 어차피 파수병한테 뒤졌겠구나 시나리 좀 더 갈고 딱 가야겠어 아이고 뭐잉미 뭔 딜이여 팥이 나왔어 뭐야 이거 몰라 신기하네 3분 남았어 안돼 딜링 딸려 안돼 야! 야이씨 보통 여길 보냐? 스펙트럴 스펙트럴 나가준다 오쿤 제발 유지해 이랑 딱 풀렸어 아 아니 스펙트럴 피해왔더니 스펙트럴이 또 오냐? 미친놈아 돌아왔 뒤에서 한참 쫓겨갖고 스펙트럴 피해갖고 2층 딱 올라가는데 저 앞에서 또 스펙트럴 쓰고 있어 그러했다 멍미이 여기 어디야 아 저이 메롱 메롱 끄지라우 아 너무 깊게 들어왔다 아이 스펙트럴 샤핀 나아감 1분 남았군 오케이 음 스펙트럴의 대가리 두반 짠 아 이거 아파라 스펙트럴의 대가리 하위호완이네 아이고 끝났네 끝났어 끝 전술이 탄탄하면 승리는 따놓은 상상이지 응 원래는 나중에 피자를 먹으러 간다더라 피자 먹고 오면 말하겠지 응 지금 라인 나오라니 지금 먹고 온다고 말도 없고 와 39